네 안녕하십니까 정백대회 교수입니다. 별승! 저는 국내 주식 뿐만 아니라 기업 분석과 전망을 해왔는데요. 일찍이 미국 주식에 대한 분석과 기업 전망을 해왔습니다. 한 달 전에 제 제자에게 테슬러의 전망이 워낙 좋아서 테슬러를 관심을 가지려고 했는데 한 달 만에 1000달러를 벌어왔습니다. 그 데이터를 보내주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슬러를 15주를 가지고 1000달러의 수익을 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인구가 얼마 정도 되죠? 예 80억 명이 되고요. 세계 인구 1위는 중국을 앞질러서 인도가 14억 2천만 명으로 세계 1위 인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론 머스크 테슬러의 창업주 일론 머스크가 인도에 차기 전기차 공장을 신축하겠다고 발표했죠. 그리고 테슬러가 1조 달러 크롭에 여러분 이제 이뤘죠. 그러니까 시가총의 1조 100억 달러면 하나로 1183조 원입니다. 엄청난 거죠. 끊임없이 테슬러의 발전은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곳의 GPT를 활용해서 정보를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채치피트가 주는 정보들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 투자와 분석을 적절히 했더니 수익 실현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채치피트를 통해서 비임주가와 비임주가를 접속해 보겠습니다. 이곳에서 먼저 여러 GPT를 활용할 텐데요. 첫 번째 비임을 보고 계신데요. 비임주가와 비임주가를 접속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테슬라 주가를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 차례 더 디테일하게 프로포트를 입력해야 되지만 간단하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최근 테슬라의 주가가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274달러 45센트로 지금 경기 주가가 급격하게 오르는 걸 볼 수 있죠. 한번 주단위로 볼까요? 주단위를 보더라도 지금 굉장히 오르고 있고 월단위 볼까요? 월단위 굉장히 성장하고 있죠. 지금 비임 GPT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의 미래 전망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여러분 계속 성장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가장 빠른 신선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바드를 통해서 한번 테슬라의 주가나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까? 한번 볼게요. 여기에 따른 좀 더 다른 정보를 보고 싶을 때는 이렇게 다른 답안 보기를 클릭해서 또 상황을 알 수가 있겠죠. 당연히 테슬러가 왜 주가가 오르고 또 앞으로 급격하게 우상향 발전하는 그 요인들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채찌PT에게 물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채찌PT는 테슬러의 미래 가치를, 미래 주가를 어떻게 보는지 테슬라 기업의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번역해서 질문을 해볼게요. 답변을 즉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설명해 주고 있고요. 첫 번째는 여러분 번역하기 전에 말씀드린다면 전기자동차 때문에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해 주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 요인을 말해 주고 줬는데요. 첫 번째는 전기자동차 시장에 여러분 성장으로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기술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전기차에 대한 세계 시장에 대한 선점, 이런 리더십이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테슬라 기업의 전망을 알려줘. 여러분 리튼 4.0은 어떻게 답을 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튼은 테슬라 기업의 가치와 전망을 어떻게 답변해 줄까요? 물론 이 답을 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좀 더 이렇게 집중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테치피티를 활용해서 각도로 필요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투자나 유용하게 다른 분석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최치피티가 갖고 있는 유익한 장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테슬라의 지속적인 혁신과 투자를 통해 미래에도, 이게 중요하죠. 미래에도, 미래에도 강력한 성장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리튼이 또 좋은 점은 뭐래요? 내가 질문할 것을 예측해서 이렇게 물어놨어요.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얼마나 될까요? 테슬라 신차 출시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시장의 발전에 테슬라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이런 것들을 조사하면서 득텍일하게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자율주행 자동차, 전기 자동차, 인공지능을 활용한 여러 가지 이런 분야를 서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공격적으로 진출해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테슬러를 계속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그 기업의 전망과 주가가 폭락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잘 보셔서 타이밍을 잘 잡아서 적절히 재테크나 분석이나 여러 가지 여러분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을 채찍비티의 다양한 장르의 기업들의 툴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